그런데 바닷가 왔으니까. 해산물로. 새우, 새우, 새우. 조개. 가리비, 가리비. 가리비 좋죠. 맛있는데, 조개. 제대로 국물 내시네. 꽃게탕 좋죠. 꽃게 너무 맛있지. 낙지탕탕이? 맛있어. 너무 맛있겠다. 잘 먹겠습니다. 네, 맛있게 드세요. 먹자. 슈비, 가리비 어때? 좋아? 오케이. 딸래미 챙겨주는구나. 맛있다. 더 줘? 정세? 이거 짜는 거야. 너무 맛있겠다. 너 줘, 가리비? 같이 먹어보자. 국물까지 해서. 저 친구가 또 국물 맛을 알아요. 밥을 떠서 국물에 쩍 써서 먹어. 나 우리 세빈 양을 좀 밀양에 초대해서 먹여보고 싶다. 여러 가지. 그래, 한번 배틀. 먹방 배틀이래요. 세빈 씨 되게 밝은 어린이네, 그렇죠? 네. 우리 아주 뿌듯하네. 역시 우리 먹방 꿈나무들은 먹을 때가 얼굴이 제일 밝아. 너무 밝아. 이게 어쩔 수 없어. 이게 어쩔 수 없어. 모기 봐, 모기. 모기가 뿌렸니? 뿌렸는데도 물렸어? 아이고, 원래 물렸어. 아빠 집에서 엄청나게 물린 거야. 모기 한 마리 때문에. 야. 맨날 여기서 놀 때 모기약 뿌리고 이리 와, 정세찬. 뿌려주고 나가서 놀고 그랬잖아. 세찬아, 너는 진짜 아무거나 안 뿌렸어, 아빠가. 이 아빠야, 유독. 심해. 유기농밖에 안 써, 유기농. 무기약도 이제 성분 보고 사서. 유기농, 감추, 계피 뭐 이런 걸로 만든 거. 그래, 그래. 직접 만드는 것도 있어요, 맞아. 실제로. 피부에 바로 뿌려도 되는 거. 우리 당신이 계신데요. 우리 당신이 계신데요. 우리가 나에게 주행.